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장애인 복지채널 WBC 복지TV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.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는데요. 첫 소식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.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TV 사이의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홍보분야 업무협약식이 지난 21일 열렸습니다. 두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상호기사교류 등을 약속했습니다.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TV와의 업무협약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두 단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사회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